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노마릴라 솔플 타이버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릴라 클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마릴라를 어떻게 잡느냐 클라스를 함께 잡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은 서우시고요 자 노마릴라를 어떻게 잡느냐 일라부터는 그래도 뿌리기를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은홀 자체가 스공이 많이 안올라가는 기록이라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데밀리 브리스코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드일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프를 쓰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갑니다 버프를 써주고요 갑니다 클리어 녹화를 자막을 출시합니다 자막을 통해 이겼습니다 자막을 통해 이겼습니다 관광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